되게 맛있겠다, 이거. 설탕. 와, 맛있겠다. 엄마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다, 이거. 와, 맛있다. 이거는 남이 해줘야 먹어. 남이. 남이 해줘서 먹는 음식? 응. 되게 맛있지? 응. 남이 해줘서 먹는 음식. 넣어도 되나? 이거 놔둘 것 같아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장어탕? 와. 와, 이거 엄청 맛있다. 네? 다 밀려? 아, 밀려? 음, 그렇구나. 아, 네네. 와, 이게. 이게 아마 뼈치에. 뼈치에 과서 아마 이게 보양식이 될 거야, 아마.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네. 아니, 장어가 원래는 서울에는 다 갈아져서 나오거든. 아, 진짜? 야, 장어탕이. 내가 장어탕은 동네에서 먹으면 다 갈려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장어가 들어가 있네, 진짜. 막. 호물어. 응? 호들이를 여기다 넣어서 비벼먹으래. 아, 비벼먹으래. 음. 우리는. 우리 또 가리는 음식이 없잖아. 그렇지, 아니. 근데 멸치가 엄청 크고 막 가시도 막 나와 그래서. 맛있어. 음. 역시 음식은 달라져. 응? 음. 음식은 달라져. 아니, 그거. 어떻게 먹는 거? 우와, 없어요. 고고. 수고하자. 잘 먹었어. 저기 멸치. 고고. 수고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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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